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각종 규제 탓에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한 주택. 27년째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낡고 오래된 바닥과 천장, 수납장 등을 고치고 싶어도 리모델링비가 걱정이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 중 90%를 지원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또 다른 마을은 지원을 통해 농촌형 체험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쌀결을 활용해 발효열로 찜질을 할 수 있는 시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마을의 새로운 타깃책으로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체험장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수익의 일부는 마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0%를 마을에 반환을 하고요. 그 반환된 돈은 마을 주민들이 나누어서 쓸 수 있을, 그런 규약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문화개선, 학자금 정규료 지원, 노후주택 개량보조, LPG 소용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재산사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통해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 최종 선정은 오는 9월에 이뤄지고 사업비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규치유TV 최창순입니다.